에어컨 상호 좋다 상호야 연습이 좋다 계속 가보자 계속고 계속고 승희 화이팅하겠습니다 1, 2, 3 1, 2, 3 아직 안 받았는데 아 끝나면 뭐? 어려워할지도 모르겠어요 몇 연습 몇 연습 몇 연습만 알고 있고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죠 제가 얼마나 지금 입조심하고 있는데 뭐 7회에서 가겠는데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역시 1, 2, 3 2, 3 3, 2, 3 4, 4, 5, 6, 7, 8 1, 2, 3 4, 5, 6, 7, 8 1, 2, 3 1, 2, 4 4, 5, 6, 7, 8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 2, 2, 3 1, 2 1, 2, 3 1, 2, 3 5, 4, 5 2, 3 2, 3 1, 2, 1 2, 2, 3 1, 2, 3 2, 3 2, 3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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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에에에에,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! 한 명 처음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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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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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예! 외야 진작이길 외야 압성 우주환! 하이스하! 외야 진작이길 외야 압성 우주환! 하이스하! 박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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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! 강의! 국룡이! 국룡이자! ulfame! 국룡이! 국룡이! 국룡!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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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형, 10등 뒤야? 10등 뒤? 손님 오늘 아머스 선수 세리머니 하시고. 아머스 세리머니? 그건 뭐죠? 세리머니? 아우. 이렇게 하면 되나요? 아, 쌤 쌤. 유 세리머니, 미. 일단 많은 팬들 앞에서 첫 승 할 수 있어서 기분 좋고. 또 첫 퀄리티 스타트인데 형들도 점수도 많이 내주고 해서 편한 상황에 던질 수 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. 승에 대한 부담은 없고 김 형이 계속 희해가 있는 거다 하면서 난 너 할 거 하면서 기다리면 승 할 수 있다. 좋은 말 많이 해줘서. 저도 부담 갖지 않고 그냥 항상 하던 대로 했던 게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었는데. 김 형이랑 거의 맨날 붙어 다녀가지고. 루틴 같은 것도 많이 따라하고. 좋은 말이에요. 좀 잘 던지기는. 그냥 홈런 맞고 좀 어렵겠다 싶었는데. 또 우리 선배님 믿고 잘 던졌던 게 좋은 결과였던 것 같고. 타자들이 점수 잘 뽑아줘서 편한 상황에 던질 수 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딱히 그런 거 없었고. 그냥 준비하던 대로. 엄마가 저번에도 저번 선발 경기 때도 먹고. 이번에도 아침에 집에서 밥 해줘서. 밥 해줘서 올라와서 저희 집에서 같이 먹고 왔어요. 그래서 엄마 덕분에 힘 쓸 수 있었어요. 앞으로 이제 안 다치고 더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게. 사랑해.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. 이렇게 홈런 대 많은 팬분들 앞에서 첫 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. 영광스럽고. 앞으로도 이제 점수에 마운드에서 승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. 잘 하세요. 네. 비미 형 응원해야죠. 동창장게임은 오늘이 수익을 안녕히 계ases 저 Cup에서 Hans이 민호소를 열어자 선생님님인 줄onta 주셨네요. 너무 많이 하셔서 감사합니다. 새로운 유 İnön tandra Frank이 해변하는 filtered financi lad と 볼 수 있어요. 우진이 하나요? 네. 한 번요? 네? 네, 여기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. 어떤 편집인가요? 선생님한테 한 번 본 적 있으신가요? 저 이제 금세월 약 8개월 좀 넘게 남았는데 빨리 전역해서 좋은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.